예전에 펜션 초창기 초호황을 누리던 펜션업계 큰손 무려 수십억을 벌었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렇게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북 남원시 지금 펜션을 짓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건물도 멀쩡하게 다 지어놓고 거의 개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지금 넘어가서 경매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여기 위치는 북쪽으로는 야산이 쫙 감싸고 있고 상당히 자리가 좋아보입니다. 남쪽은 이렇게 확 트여있는데 앞에 보니까 전부 논두렁입니다. 네 계산식 논으로 다 이렇게 되어있는 농촌 마을인데 저 앞에 보면 남원 시내가 바로 가까이 보입니다. 남원 아이시 바로 인근인데 지나가는 차소리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2층짜리 펜션이 무려 8개나 지어져 있고 옆에 보니까 상가도 2개 있습니다. 부지가 보니까 대략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원 시내가 바로 앞에 보이는 상당히 시내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여기다가 펜션을 지은게 조금 이상합니다. 마당에도 보니까 지금 공구리를 다 쳐놨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영 오면 남원하면 광할루 필수코스로 들림봇입니다. 앞쪽에는 상가가 2개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보니까 수영장을 또 2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구색도 잘 갖춰놨는데 요즘 펜션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영업이 잘 안됩니다. 차라리 여기에다가 펜션이 아니고 캠핑장을 지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저기 펜션 건물 보니까 저는 아직 미완성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정보를 또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사용성인이 났습니다. 즉 완공이 됐다는 이야기죠. 펜션 앞에 잔디밭에는 지금 관리가 안되가지고 갈대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 있습니다. 수영장 앞쪽에는 이렇게 큰 천막을 쳐가지고 물건을 보관해 놨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식당하고 관련된 그런 물건들이 제법 보입니다. 아마 상가 1개는 식당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보니까 냄비도 있고 식당 개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솥도 수십 개가 쌓여있고 아마 펜션이 영업을 하면 바로 식당을 열 준비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카페 간판까지 만들어놨는데 아마 한계동에는 또 카페로 영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가도 경매가 진행중인데 최저 낙찰가가 4600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다가 카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건물만 이렇게 지어져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습니다. 펜션도 한 동당 부지가 2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경매에서 두번이나 유찰이 되가지고 최저 낙찰가가 9200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멀쩡하죠. 지은지 5,6년 정도밖에 안된 겁니다. 이 펜션 한 동의 감정평가액이 1억 9천만원입니다. 두번 유찰되다 보니까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경매에서 팔린다 하더라도 처음에 투자한 투자비 절반도 회수를 못하는 거죠. 펜션 내부를 보니까 마무리 공사를 하던 중에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전등도 아직 안 달려있고 네 지금 전기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에 내부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펜션 구조는 거실에 이렇게 부엌이 딸려있고 또 안방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있고 그렇게 간단하게 지어놨습니다. 한 식구가 머물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놨는데 참 건물이 아깝습니다. 두세번 더 유찰되어 가지고 가격이 몇천만원대로 떨어지면은 이런거 하나 사놓고 네 나만의 별장으로 사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들어올 때 고속도로 아래쪽으로 굴다리 두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도심하고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차타고 5분만 나가면은 바로 남원 시내입니다. 펜션 자리는 남향에다가 상당히 명당턴데 꼭 시골에 보면은 이런 자리 좋은데는 묘지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가 이렇게 많으면은 도깨비불이 한번씩 출연을 합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한번 봤고 저희 시골에서 한번 봤는데 인불이라고 하죠. 네 실제 도깨비불은 있습니다. 여기 동네에 산책하는 어르신이 계셔가지고 이 펜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이 펜션을 지은 사람은 예전에 펜션 초창기 때 지리산 계곡 쪽에서 펜션 사업을 크게 했답니다. 그래서 수십억을 벌었는데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이렇게 부도가 났답니다. 자신이 펜션업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면은 펜션 다 잘된다 이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마이너스의 손이 대고 말한 것 같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자세히는 말씀을 안 해주시던데 이 펜션을 지은 사람은 상당히 금융 신용도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원에서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멀리 순천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이 펜션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만 펜션을 지은 게 아니고 7,8키로 떨어진 또 가까이 있는 건동에다가 이런 똑같은 펜션을 하나 더 지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부도가 나서 폐건물 신세가 됐답니다. 뒤쪽에는 전부 야산밖에 없어가지고 계곡도 하나도 없고 내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치가 좋냐?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속도로하고 남원 시내가 지척에 보이는데 왜 이런 자리에다가 펜션을 지었을까요? 상가하고 펜션하고 총 건물 개수가 10개나 됩니다. 이 정도 지으려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30억 정도는 투자를 했을 것 같습니다. 동네 어르신한테 여기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까 30에서 40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땅값만 해도 만만치 않죠? 여기는 각 파이프로 철제 프레임을 짜놨는데 여기에다가 아마 평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각 펜션 앞에 이렇게 다 평상을 지으려다가 공사가 중단돼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아마 너무 크다 보니까 고물 장수도 훔쳐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가 무슨 사업에서 돈 좀 벌었다 카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또 여유 좀 있는 사람들 막 여기저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펜션도 너무 많아지고 아우지 탕강이 되는 거죠. 한 20년 전에는 펜션이 얼마 없었습니다. 예약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때는 떼돈을 버렸죠.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펜션이 생기고 결국에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펜션 입구 쪽에 있는 건물 뒤편으로 와봤는데 와 이건 뭐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건축하다가 남은 자재들 여기다가 다 버려놨습니다. 아마 도시 가까이에 펜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은 것 같은데 이 위치에 제가 봐서는 경매로 나가더라도 쉽게 팔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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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